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16회차의 내용은 소수의 큰 고객보다 다수의 작은 고객이 낫다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17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점주는 제1선에 나서라 입니다. 점주는 제1선에 나서라. 여러분은 뭔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자신의 업무에 능통하고 고객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에게 고객들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초보자에게 업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소기업 자영업의 경우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사장님이죠. 자신이 일구어낸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여러 경험을 거쳐서 현재 상황까지 만들어낸 경영자이기 때문에 가장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현장에서의 업무보다 친목 교류를 통해서 주문을 받는 극히 일부 업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기업 자영업주의 업무는 현장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현장에서 클레임이 발생합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볼까요? 음식점 점주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매출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점주는 적극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데에 열중이지만 점주가 없으면 직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매출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주는 고객과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제1선에 나서야 합니다.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그 분야의 책임자가 고객과의 접점 제1선에 나서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서비스를 초보자들이 보고 배워서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 발생 시 당황하기 일수입니다. 문제 발생 초기에 신속히 진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점주가 고객과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제1선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기업, 자영업의 경우 경영자는 현장을 중시해야 하고 현장의 제1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업가로서 공감이 드십니까? 성공밥상 제17회차 점주는 제1선에 나서라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